오늘은 왜 사누키 우동이 유명해졌을까? 창업붐을 이끈 오사카 엑스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사누키 우동은 유명해졌을까요? 일본 가가와현의 대표 음식으로 쫄깃한 식감과 가스오부시, 육수의 시원한 맛 덕분에 식당 앞에 손님들이 줄을 서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누키 우동은 언제부터 인기를 끌게 되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가가와현의 명물이 대중화되는 과정과 소자본창업, 붐의 주요 요소들을 탐험해보겠습니다. 사누키 우동은 일본 가가와현의 대표적인 명물로, 그 인기는 1970년 오사카 엑스포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박람회는 반년 동안 진행되었으며, 하루 최대 관람객 수가 83만 명에 달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음식이 소개되는 가운데, 특히 면요리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만국박람회가 열리자마자 면발을 만드는 시연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으로 어필했습니다. 가가와현의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고, 그 결과 하루에 판매된 사누키 우동의 수는 무려 4천 그릇에 이르렀습니다. 전국적인 붐을 일으키는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이러한 인기 상승은 이후 소자본 창업의 기회를 만들어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면요리 가게를 창업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량 생산의 효율성 오사카 엑스포 이후, 소형 롤식 재면기가 일반 점포에 보급되면서 우동집 창업품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기에 재면 기계는 여러 점포에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대량 생산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특히, 수타식 기계는 롤식 기계보다 개발이 늦었지만, 사누키 우동이 명물인 가가와현에서 개발되며, 당연하게도 맛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습니다. 가가와현의 수타식 기계는 롤식 기계에 비해 더 많은 물을 사용할 수 있어, 한 단계 높은 맛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손으로 만드는 면발과 유사한 맛을 목표로 개발된 이 기계는, 사누키 우동의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면 기계의 발전은 소자본 창업을 더욱 쉽고, 매력적인 옵션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가가와현의 사누키 우동 가게들을 탐방하는 투어가 점차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월간 타운 정보 가가와에서 사누키 우동 탐방기를 연재하며, 이 음식이 서서히 알려지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노르웨이의 숲의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그의 에세이와 작품에서 사누키 우동에 대한 깊이 있는 경험을 서술했습니다. 그는 쫄깃한 식감, 깊은 국물 맛, 가게마다 다른 특징,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이 면요리에 대한 매력을 폭넓게 전달했습니다. 일본의 우동 붐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촉진되었는데, 싸고 빠르게 제공되는 점 외에도 밀레니엄 시대에 접어들면서 하나마루 체인점이 도쿄에 진출하고, 튀김과 같은 고명을 셀프 서비스로 제공하며, 한 그릇 100엔의 가성비가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6년에는 영화 우동이 공개되면서 소자본 창업 붐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어우러져 일본 전역에서 더욱 사랑받는 음식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메뉴 옵션 튀김과 고명만 바꾸어 메뉴의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 창업자에게도 유리, 저렴한 초기 투자 비용 기본적인 재료와 장비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재면 기술, 우동 재면 기술은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어, 요리 경험이 적은 사람도 단기간에 익힐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가게를 열게 되었고, 창업붐을 더욱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업계에 뛰어드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과 맛이 생겨났고, 이는 소비자들에게 더욱 풍부한 선택지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편리한 접근성 우동식당은 일본 전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패스트푸드와 비슷한 형태로 신속하게 제공되므로 바쁜 현대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문화적 요소 우동은 일본의 전통 음식으로, 그 자체로 문화적 상징성을 갖고 있어 일본인들에게 친숙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전통적 요소는 이 면요리의 선호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오사카 엑스포는 산후키 우동이 대중에게 유명해지게 된 전환점이었습니다. 박람회에서의 성공적인 판매는 소자본 창업품을 이끌어내었고, 이는 일본 내 산후키 우동과 면요리 문화의 발전을 가속화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재면기와 재면, 기술의 발전은 품질 향상에 기여하며, 일본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산후키 우동 집이 동네에 생기면 그냥 지나치실 건가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느낄 수 있는 맛집을 찾아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